엽키 떡볶이 먹을까? 중국탕면과 허니콤보랑 맛있데 손 떨리는 매운맛에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이중독성 음사운드 또 묻혔어? 당면이 양념을 쫙쫙 흡수해서 이 양념을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허니콤보 한 번 갈까요? 너무 맛있는데? 하나만 더 먹자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이 진짜 잘 어울리네 큰일났다 면들이 점점 불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쉬면 안돼 쉬면 안돼 쉬면 안돼 매운맛에 감각이 집중되지 않게 정신을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좀 흔히 쉬자 아 안되겠다 스으읍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우으으으으으으으으 intentions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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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 엽기 떡볶이인데 떡을 아직 안 먹었네? 떡을 먹어보겠습니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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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맵네. 아, 다음날 화장실 어떻게 가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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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거는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아니 생각도 하지마 그냥 직접 경험하기로 하고 당면을 채집합니다 채집 당면을 놓고 주먹밥을 놓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당면을 막 잘게 잘라서 막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애 괜찮은데요? 여기다가 이렇게 당면을 마라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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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잘 어울리는데요?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호로록! 약간 호로록! 이 소금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리는다 이거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